안녕하세요. 말리티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트에 왔더니 애플망고가 있더라고요. 애플망고. 하나에 한 7링기 정도 합니다. 한 2,000원 정도? 제가 애플망고를 오래간만에 봤어요. 애플망고 한번 먹어볼게요. 애플망고 다들 좋아하시죠? 이게 애플망고가 이제 망고 중에서 가장 비쌉니다. 저랑 맨날 싸구리만 먹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암만 학구방이지만. 애플망고는 육질이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와! 어 끝나 끝나. 보이시죠? 확실히 더 달고 맛있네요. 예플망고는 여러분. 많이 안 열려요. 일반 작은 망고들은 나무 하나에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망고 껍질을 한번 먹어볼게요. 망고 껍질을 한번 먹어볼게요. 좀 질기네요.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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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동그랗게 생겨서. 들고도 Demokraten 못 드겠어요. 그냥 이렇게 칼칩 짝짝 krit vídeos. 자아악 까주면 됩니다. 짠! 맛있겠죠? 만뇽 꿀이에요 망고 하나 2천원이면요 최고 비싸게 담는거 프리미엄급이죠 어우 맛있어요 쫄깃쫄깃하네요 굉장히 예쁘죠 애플망고는 아우 똥글똥글한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얘는 더 노랗네요 야 더 달아요 그리고 가육이 더 텐션이 있다고 해야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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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이요 당뇨에 좋대요 아우 맛있어요 음 음 음 아 Eventually ru unaware 음 음 alted 쎈 놀았죠? 제 얼굴 크기만 하지 망고가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망고 철입니다 여러분 애플망고 겁나 맛있습니다 추출할 때 망고 하나씩 먹어주면 좋아요 애플망고 애플망고 짱입니다 여러분 맛있어요 예전의 짱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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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감사합니다.